서예 라이딩 서예 라이딩 서예 라이딩 서예 라이딩 네, 안녕하세요. 이성스날 브이로그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특수한 편에서 예고한 대로 서예 라이딩을 가볼 건데요. 먼저 여의도 인증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잘 다녀와! 네, 이쪽 이제 자정마 도로에 도착할거에요. 이쪽으로 가면 반포대교니까 여기서 유턴을 해서 여의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의도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장을 찍겠습니다. 네, 처음 찍어보는 거니까 이쪽이 연습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 안 나오는데요? 네, 이제 진짜로 찍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찍었네요. 아, 반대로 찍었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찍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쪽에서 인증사진 이렇게 하나 찍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정도 됐고요. 11시 59분입니다. 네,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Would you like to find the modified Polsce? There's always something that's standing in the way But if you don't let it face you You know just how to put you Just put that right vibe, yeah Cause there's not looking back There ain't no one to approve 네 이쪽은 합수부라는 곳인데요 안양 정관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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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바람 때문에 가는 길이 힘듭니다 지금 시작하러 가고싶어요 지금 시작하러 가고싶어요 오늘은 scenario 네 도착했습니다 아라 한강 관문입니다 네 이번엔 인주가 필요없이 아주 잘 찍히는 이렇게 아주 잘 찍히는 겁니다 자 찍겠습니다 네 찍혔습니다 이번 거는 좀 만족스럽네요 자 이쪽 아라 한강 관문에서 서해 관문까지 21km가 걸린다고 합니다 고! 여기 이것은 아라 백길이라는 곳입니다 이상한 인도로 잘 가야 되겠네요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맏바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갈 지경이에요. 경로 이탈이 왜 경로 이탈이야? 어? 잘못 왔나 봐. 여기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 아니야, 이쪽. 취향이 필요한 것 같다. 제 자전거하고 거의, 거의가 아니라 아예 똑같은 자전거입니다. 쌍이가 아닌 이 자전거는 뭐냐고요? 처음 공개합니다. 이건 제 자전거인데, 진짜 제 자전거입니다. 저런 자전거를 여기서 만나볼 게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남편으로. 푸른 길이 끝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귀가 돌고 와요, 됐다. list. 이렇게 내려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